특수 연산자, 인 같은 경우는 무슨 뜻이 있어요? 뭐뭐 안에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 가로 열고 값 1, 값 2 그러면 인 안에 있는 값 1도 되고 값 2도 되고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또는 5월 연산을 수행한 것과 같다. 이것도 시험지에서 잘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인, 값 1, 값 2, 값 1도 되고 값 2도 되고 그러니까 5월 연산 그 다음에 비트인 같은 경우는 btwem 비트인 다음에 항상 따라오는 게 있어요. end입니다. end, 비트인, end 우리가 영어 해와에서도 비트인, end라는 게 있잖아요. 너와 나 사이에, 비트인, 유앤미, 너와 나 사이에 그거 하시면 쉽게 이해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인, 값 1, 값 1부터 end, 값 2까지 그래서 비트인, end, end 대신에 오왈로 뻥을 잘 쳐요. 그것도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like, 뭐뭐와 같은 이런 사전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특정 필드에 기억된 문자열의 일부를 검색 조건으로 주고자 할 때 그래서 like, 문자열 이렇게 준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not, not은 뭐예요? 반대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not 다음에 기술한 연산자의 결과에 포함되지 않는 레코드,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not, 그 다음에 다른 연산자 이런 형식으로 준다라는 거죠. distinct, distinct 같은 경우는 테이블에서 중복을 제거한 레코드를 검색할 때 사용한다라는 거 중복된 애들을 한 번만 나타내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distinct 명령이에요. 그래서 select 문에서 필드 이름 앞에 삽입한다라는 거 그래서 필드 이름 앞에 중복된 필드는 하나만 나타내고자 할 때 사용하는 명령이 바로 distinct 그래서 select, distinct, 그 다음에 from 다음에 테이블 이름 주요 함수, 첫 번째는 문자 처리 함수인데요. left 같은 경우는 왼쪽, 우리가 엑셀에서 배웠듯이 왼쪽부터 지정한 개수만큼 추출한다라는 거고 allies, ht, right 오른쪽에서 지정한 개수만큼 잘라온다라는 거 미드 같은 경우는 중간에서 몇 개 그래서 중간 시작부터 지정한 개수만큼 잘라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str, str는 string이고 문자열이고 comp는 비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자열과 문자열을 비교해서 결과를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trim이라는 건 뭐예요? 공백을 제거하는 거죠. 문자열의 앞뒤 공백을 제거한다. 그 다음에 string, 동일 문자를 지정한 숫자만큼 반복하는 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string, o, 영진닷컴, 영진닷컴이라는 문자열해서 첫 번째 것만 0만 이렇게 다섯 개를 반복한다. L 케이스 같은 경우는 로어 케이스 그래서 모두 소문자로 바꿔준다. 당연히 영문이고요. 그 다음에 유케이스 같은 경우는 모두 대문자로 바꿔준다. 그 다음에 인 스트링 시험 문제 잘 나오거든요. 인 스트링, 인 뭐뭐 안에 str 스트링이잖아요. 그래서 인 스트링, 그 다음 문자열, 찾을 문자열, 문자열 비교 문자열에서 특정한 문자, 찾을 문자열의 위치, 위치를 갖다가 정수 값으로 반환해 주는 함수예요. 그 다음에 len, length의 약자인데 길이, 문자열의 길이를 구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string, conversion, 설정 값대로 값을 갖다가 변환시켜줘요. 그래서 str conv, y, j, s, 3 그러면 첫 글자만 대문자다.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y가 대문자고 나머지 소문자. 그 다음에 str reverse, reverse는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str는 스트링이고 그래서 유재석 그러면 반대로 거꾸로, 석재, u 그래서 문자열을 역순으로 정렬시켜준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날짜 시간 함수인데 데이트는 날짜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날짜를 표시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now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서 현재 날짜와 시간을 표시해 준다. 그 다음에 데이트, diff, diff, diff는 디폴런스, 차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날짜와 날짜 사이에 경과값을 표시해 주는 거, 차이. 그 다음에 데이트, par, t, 옵션에 따른 지정된 값만 표시해 줘요. 그리고 데이트, add, add는 더하기잖아요. 그래서 날짜 데이터의 연월일을 더한 날짜를 표시해 준다라는 거고 단어의 의미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트의 value, 값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날짜 형식으로 변환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데이트, value 이 형식을 갖다가 그냥 날짜 형식으로 변환해 준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if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뭐 하면 그래서 엑셀처럼 조건식, 그 다음에 그 조건식이 만족했을 때 출력값 1 아닌 경우에 출력값 2 그래서 참이면 출력값 2를, 거짓이면 출력값 2를 갖다 출력해 주는 거고 choose 선택하라 번호에 따라서 지금 여기가 2잖아요. 그러니까 1인 경우는 아마존, 2인 경우는 영진닷컴 이렇게 결과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스위치 변환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스위치 3하고 2라고 비교해서 3이 1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1번 이렇게 나타내라 이 뜻이죠. 그래서 결과는 1번이 된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자료 형식 변환 함수인데요. 변환이 영어로 컨버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c가 컨버전을 뜻하는 거예요. c 데이트 그럼 날짜로 변환시킨다. 그래서 입력한 데이터를 날짜 데이터로 변환시킨다라는 거고 c 불 그러면 논리값으로 변환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c int 인티저 정수 데이터로 변환한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c int 0.5 그러면 0이 되는 거고 1.5는 2가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c str 스트링 해서 데이터를 문자열로 컨버전 변환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료 형식 평가 함수인데요. is null 그러면 is가 뭐뭐이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null이다 공백이다. 그래서 null 값이면 true 마이너스 1이고 그렇지 않으면 0 펠스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is e all or error다. 그러면 error이면 true 마이너스 1. error가 아니다. 그러면 0 펠스. 이승위메릭 숫자다. 숫자다 그러면 숫자이면 마이너스 1. 추루 숫자가 아니면 0을 갖다가 반환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집계 함수. 카운트 같은 경우는 세다 해야이다 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카운트 다음에 필드명 그러면 레코드의 수를 갖다가 카운트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썸은요. 필드의 합계를 계산하는 거고 avg 얘는 조심하셔야 돼요. 플레임이 아니고 avg입니다. 그래서 필드의 평균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거고 max 당연히 최대값 그 다음에 min은 최소값을 구할 때 사용하는 집계 함수예요. 도메인 집계 함수. 도메인 집계 함수의 형식은 필드명이 가장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명 조건식. 이 형식대로 와요. 중요한 건 테이블이 가운데 온다라는 거. 이것만 알아도 문제 정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davg 같은 경우는 필드의 평균을 구하는 함수고 dsum 합을 구하는 거죠. 필드의 합 그리고 dmin, dmax, 최소값, 최대값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dcount 같은 경우는 필드의 개수를 구하는데 지금 dcount 맨 앞에는 필드잖아요. 그러니까 학번의 count, 개수를 갖다 헤아리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학생 테이블이에요. 가운데가 테이블명입니다. 이거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고 맨 뒤에는 점수는 60 이상 조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 테이블에서 점수가 60점 이상인 학번의 개수 그러니까 인원수를 뜻하는 거죠. 학번의 개수, 인원수를 구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조심하실 게 뭐냐면 dcount 별표, 이 별표를 쓰게 되면 널값을 포함해서 총 레코드 개수를 구해줘요. 이거 하나만 좀 조심하시고요. dcount에서 별표를 주게 되면 널값을 포함한다. 이거 하나만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dlookup 찾아오는 거죠. 조건에 만족하는 필드의 값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가운데가 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원 테이블에서 번호가 1번인 조건 이름을 가져와라. 이런 뜻이에요. 회원 테이블에서 번호가 1인 이름을 가져와라. 그래서 가운데가 테이블명이 온다라는 거. 마지막은 조건이다라는 거.